희철이 아니야? 희철이 누구야? 내 개인 공연대 아니에요, 너? 멋있어. 아, 멋있어. 이슬이 소선이 이슬이 잘 논다. 저러다 가겠는데 무대를. 어, 시철이 맞네. 간다리. 아, 좋아. 저런 거 좋아. 이슬아 재미없어. 나 오늘부터 팬한다. 고맙습니다. 팬이죠? 우리 너네 앉아있고 우리가 맥주 사올게. 맥주 마실거지? 어. 맥주를 사올게. 어디로 가는데? 어? 저기로 가는데. 잘하는 줄 알아? 멋있지 않아? 너무 좋아하지 마. 아, 가시나 봐. 와. 가지 마요. 아. 아, 이거야. 이렇게 할 게 아니었네. 너무 샘나지, 사실. 가지 마요. 가지 마요. 가지 마요. 하여튼 다시 가요. 너무 좋아하네. 전납에 안티팬 할래. 전납에 안티팬 할래. 전납에 안티팬 할래. 전납에 안티팬 할래. 왜 놀아있다 스타이아유의 놀벤져스 11월 9일 금요일 밤 첫 방송